바위처럼 단단하게 이렇게 한번 들어봐야겠다 히히히히히 이렇게 들자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자! 간다 오늘 봉풀쭉 말파이트 어떻게 할지 느낌이 왔습니다 일단은 요부를 들음으로써 초반 만화를 없앤다 그리고 쭛자를 존나게 한다 그 다음에 점화 그냥 막 걸린다 그리고 초반엔 매우 약하지만 알아서 집을 간다 집가서 또다시 외상으로 지랄한다 CS는 최대한 안먹는걸로 점화 그냥 바로 봐봐 나이스 라인 같이 먹어 그냥 밀어 밀어 다 밀어 다 밀어 집가 2분 풀템 완성 끝 이거보다는 이게 조금 더 아름답다 이대로 갑시다 좋아 요정말파 깔끗 그 점화랑 점멸을 아끼지않고 써버렸기 때문에 원래대로라면 선해지만 아니 나도 원래 반지선마 하려고 했는데 이게 가격이 싸가지고 오히려 스킬 막 썼을 때 좀 더 좋은거 같애 옛날에는 반지가 좋았던 이유가 주문력 15도 달려있고 거기에 물약 회복량도 옛날에랑 다르게 그 물약 관련된 특성 있잖아 그게 효율이 좋았는데 이제 안좋아 무한동력 말파에요 그래서 옛날에 제가 좋아하던 무한반지 말파는 안되가지고 이렇게 하는건데 괜찮은거 같애 돌아온걸로는 바로 그냥 총명 초콜라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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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쟤 뭐하는진 모르겠지만 이 엄청 빈약한 몸으로도 킬 따기 성공 지금 스킬 존나 많이 썬데도 그래도 나름 잘 버티고 있어 질값이다 그냥 이번에는 약간 이런식으로 연호는 아니야 연호는 아닌거 같애 순간 생각해봤는데 아니에요 그리고 다음거는 텔 가져와가지고 또 존나게 싸운다음에 바로 복귀 테일로 이득보기 오늘 한 세네번정도 템 연구해보고 있군데 지금 이게 가장 쓸만하다 내가 했던 요정말파 중에 아잇 아이씨 아깝다 갔다올까 그냥 갔다올께요 나는 힐힐 힐힐힐힐 오케 나이스 라인 빈자 같이 먹어 그냥 너 죽께 다 먹어 나 한꺼먹자 한꺼먹고 그냥 하나 때리고 가야지 됐다 칫칫칫칫칫칫칫칫칫칫칫칫칫 어 됐다 게이득 왔어 난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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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헐어컬린 쉐'... 훠 불쌍 또 라인 밀고 이제 바로 막안신 아 이거 괜찮은데요? 유지력 구체가 의외로 괜찮아서 대신 이거 파밍이 안 돼 파밍한다가 아니라 존나게 싸운다라는 느낌으로 하고 있는 거여서 물론 이거 랭크용 템 아닙니다 재밌잖아 재밌는 템입니다 참고로 아 제발 나약한 녀석 그만 가지마 이제 이거 두개 나오면은 풍데미지 성공이지 뿡 아 이게 깜쳐 그냥 궁 박을걸 모렐로까지 가고 바로 루젠 갈게요 나이스 나이스 밀어 끝납해 다 먹어 아 뭐야 우리 지금 지고 있는 것까진 아닌데 유리하진 않네 그후 열심히 해야겠구만 일단 이거까지 나왔고 이제 바로 루어르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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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르륵 부르르르르르르 댕 가야지 어떻게 챙기냐고 아까 말씀하는 뷰등 가면 됩니다 쿨감을 막 미친 듯이 빨리 챙겨준다고 좋은건 없더라고 왜냐면은 애초에 쿨감 효과를 제대로 발휘하는건 11렙 부터인데 그전에은 어차피 쿨감보다는 깡딜이 더 중요하다고 느껴요 근데 이제 그건 또 정확하게 아직 해본건 아니고 이게 조금 더 세더라 나는거고 나도 시험하는거여서 저거이 부르르륵니다 아야! 20초 나이스 잘한다 봉풀쭈! 나 레벨링하러 간다 이제 다른건 몰라도 레벨링은 필요해가지고 루덴의 존약하면 45% 딱 되겠다 이거의 좋은 점은 스펠을 안아낄 수 있다는거야 왜외로 봉풀쭈 잘 쓰이는데? 그 옛날보다 이제 탑에 좀 딴딴 애들이 또 많아가지고 옛날만큼 유성 날먹이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애 어? 진화교환자 아! 뭐야 존나 비싸네 쟤? 존나! 맛있어! 너무 맛있어! 잘 큰 애가 오름 박혀 안 돼! 오름 빨리 커서 나한테 템을 맞춰줘 뭐야! 의도했구나 저거 나이스! 훗헤 훗헤헤 나이스! 훗헤헤헤 아 몰라 밀어 도망가지는 않는다 까야지 센데? 생각보다 재밌는데요 이거? 딜은 좀 부족한데 유틸성 있네 이런걸로 그냥 몇개 레벨링이나 해야겠다 뭐야? 이즈 이즈 중 4초 왜 이렇게 악하냐고? 내가 탱탱한거야 마방 하하하하 유닛이 지겼다 도망가야지 이제 운영으로 승부한다 나는 도대체 얼마나 처멍처멍 처멍 처멍 자 Hart Sindan 어 나 반대중 도망가ıma 야 세둘나 의외로 하하하하 너네 괴삭이라니 나도 딜 ㅈㄴ 잘 넣었는데 나빴어 120, 40, 40다 잠깐만 계획에다 같이가 나도 궁 맞게 나빴어 나빴어 서기 안녕하세요 고만가지마 가수의 돼지 뭐야ARYY는 이제 잘 끊어삘 아! 100더 끌고 가ㅋㅋㅋ 아 미친다 미친다 잘 했다! 인정? 2분 풀 football 당신에겐 양심도 없으니까 야 근데 이건 그래도 의외로 요정적으로 스노우볼 잘 굴렸는데? 요보로 의외로 잘 굴렸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지않았어 당신에겐 양심도 없습니까? 야 근데 이거는 그래도 의외로 요정유부적으로 스노우볼 잘 굴렸는데 요구로 의외로 잘 굴렸어 그러니까 아무 의미 없이 사용되지 않았어 잘 쓰였어요 진짜로 기분이 좋구만 아싸 딜 1등 육도라님 같은 후반똥이 아니라 후반을 도모할 수 있는 5분 폐왕론 5분 동안 블루 계속 들고 있는 느낌? 150원 손해보고 블루 계속 쓰고 있는 오늘 영상은 요기까지 끝!